체리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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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는 대만의 국민 음료 국민 간식은 밀크티를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먹을 거예요. 아 그리고 가면은 다 한자 메뉴밖에 없어가지고 엄청 당황을 했는데 가서 물어보면 바로 영어 메뉴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황하지 마시고 영어 메뉴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 팥 먹어? 상관없어. 그게 여기서 유명한 것 같았어. 팥이. 밀크틱 진짜 너무 맛있다. 원래 밀크틱 안 좋아하는데 역시 원조의 국가라고 그런지 상황이 달라요. 나왔어요. 귀여워. 먹어봐. 이게 라이프 맛있어. 그래? 너 많이 먹어. 너무 고소해. 난 이 맛이 맛있다. 완전 맛있다. 완전 맛있다.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가지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짱이에요. 진짜 대만에는 밀크티 아니고 이런 팥 음료에 이거 들어있는 거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데? 나도. 약간 미숫가루 같아. 너무 맛있다. 이거 얼마야? 69달러? 한... 2500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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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리고 지금 저를 타고 미슬랭을 먹으러 갑니다. 으악! 미슬랭! 미슬랭! 미슬랭 미슬랭. và hiện tại là 권장 양자 nhất và được công nhận từ người sẵn An. thứ bọc được biểu thị bằng ngôi sao và thứ bọc cao nhất là 3 ngôi sao. 1 star Nhà hàng vô cùng xuất sắc và đáng đẻ đến An. 2 star Nhà hàng có giá trị đáng đẻ đến An dù có hơi xa từ địa điểm du lịch và phải đi vòng để An. 3 star Nhà hàng cấp chuốn có giá tới mức người ta không hề thơi tiếc 미국에 출국을 이룰가나 있는 곳에서 그냥 먹어요. 세상에 101점이 3개의 미칠린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다 먹은 미칠린이 Astelier 조엘 로버전 조엘 로버전 Astelier 조엘 로버전 조엘 로버전 생명의 도둑 배우파로 인생 세상 조엘 로버전 장소의 조엘 내 인구는 32인로 계산을 다닫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나라는 나라가 있고, 한국, Bangkok, London, Paris, 미국 등에 집중하여 내 인구는... 무슨일이야! 너는 거기다! 베트남처럼... 가격이 없애요 베트남이랑 똑같아 그리고 일찍은 다 가격이고 위에는 거주 공간 그런 느낌이에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저것만 따라가면 된다고? 색깔별로, 우리 빨간거 타야 하거든? 아아 여기서 카드를 충전을 하고 지하철을 탑니다. 한국이랑 너무 비슷해요. 오오오 눌러 이제. 땡겟도 있을까? 땡겟도? 다음에 탑승을 드릴게요. 탑승을 드릴게요. 탑승! 타이페이 메인역은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복잡한데 복잡하면서도 되게 간단해요. 뭐만 따라가면 되고, 뭐 영어로 다 돼있으니까. 우리 오늘 어느 역에서 내리는 거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역으로 가서 일단 타이페이 101를 본 다음에 미슈레이너를 먹으러 가요. 여기서 타면 됩니다. 스크린도어 인가봐요 이게. 스크린도어인데, 잘 되어있어요. 저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짜잔. 넵, 여기 서원 내렸습니다. 짜잔. 자반치구. 타이페이 101에 기대됩니다. Energía 101. tag 오예~~ 근데 참고로 여기 안에서 보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전망대 가는 게 얼마라겠지? 600달러 600달러인데 엄청 비싼데 볼 게 없대요 별로 안 멋있대요 오히려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 이 타이페이 101을 보는 게 훨씬 멋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비추고 그냥 가서 구경! 전망대는 좀 비추입니다 금융 도시? 금융 도시? 약간 한국의 여의도 같은 그런 곳이네요 와 너무 예쁘다 안전 고급 백화점 같은 안전 고급 백화점 같은 정말 숙소 약잠 뭔지 알아봐 앤이? 아니, 제가 전화하는 게 아니 위에 서울던 맛있어 배는 너무 맛있어 사장님 저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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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음료는 아마 어떻게 먹었는지? 고기 안녕! bon appétit! 이건 야무수고 바구아 무스 소스 파마산 치즈소스 소스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스 이제 손에서 먹어볼 수 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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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타이저는 3초만에 끝났습니다 에피타이저가 우리가 뭘 시켰는데 기억도 안나 뭘 시켰는지도 기억이 안나는데 거품인데 버섯 맛이 나고 또 치즈? 치즈 이런 맛이 나요 오오오오 소스 소스 오오오 오오오오 국정본도 너무 맛있는데 버터과 대회 너무 맛있어 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음 영광 식전빵은 최대한 조금 먹어야 됩니다 와 여기에 오 마이 그네스 최고 uju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저 약간 잘못 시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생선! 생선 맛이에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재빈이 거 뺏어 먹겠으.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바꿔서 시켰어야 해요. 다행히 채빈이는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메뉴가 약간 프랑스어랑 영어는 영어인데 되게 생소한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메뉴지 제대로 모르게 시켜가지고 이런 사태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게 어떤 메뉴인지 정확히 물어봐야 되겠어요. 처음이라.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메리 당첨. 메인메뉴. 나 메인메뉴 뭐 시켰잖아? 닭고기. 아, 닭고기. 메인메뉴는 헬이 거에요. 득장. 득장. 카리.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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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대박이야. 실수. 실수. 뼈. 뼈. 약간 미꾼 거북이. 뼈. 이렇게 해서 보라와 뼈. 뼈. 이렇게 해서. 네.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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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이다.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다. 오늘 사이다. 뭐로 갈아야지 이렇게 비기롭지? 메쉬도 포테이터인데 거의 약간 크리한 수준이 있잖아.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이거, 이 메쉬 카드? 네. 감사합니다. 요니야, 소화에 대한 사이 필요한 곳을 사야 할 수 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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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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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냐면 감사합니다؟ 맛있다. 망자. 맛있다 Finish. 맛있다. 안 봐. 제가 너무 축하하고 있는데요 이런 야채와 파일러에 이 두 celebrating 한 후에는 커피 아이스크림 커피 아이스크림 이리 와면 제대로 해야해요 뭐가 있어? 뭐가 딱딱한거지? 아 내가 뭐 빵같은건가? 이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맛있어? 쇼콜라져! 이걸 딱 가려라 쇼콜라져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겠네 이거... 사육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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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게? 이거... 해빈 이거는... 로장면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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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 왜 이렇게... 뭐... 뭐... 맛은... 아...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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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고마워요 이건 진짜 맛있다 치즈 그래서 지금 딱 좋아 아까 너무 달았어가지고 우리 기존에 모든 마카롱은 단맛만 있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빵 같으면서 어우 이렇게 맛있어 우리 기존에 모든 마카롱은 단맛만 있는데 그리고 파트 이 마카롱 너무 맛있어 저희는 그 먼저 아카롱 이 마카롱 등장 그리고 그렇다 그렇다 스크린 맛 오늘 한 번부터 갈까? 이제 배부러서 못 먹겠어 이제 좀 못 먹겠어요 배부러가지고 그래도 먹겠습니다 땅콩콩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칠렐라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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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우 살아있는 음식 그리고 당장 알아뉴스 준비도 저녁 애들